호흡을 가르치는 따뜻한 마음 인성을 교육하는 방법을 나눕니다 아이의 기쁨이 배가 되도록 교육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춘 교육이 자신감과 실력을 키워줍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것 키즈스플래시 키즈스플래시는 아이들이 혼자 수영장에 올 수 있도록 집 앞에서 수영장 안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맞춤형 픽업 시스템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키즈스플래시에 오면 아이들이 즐거워집니다 단순한 수영 교육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 그리고 철저한 일대사 개인 수준에 맞춘 교육으로 자신감과 실력을 키웁니다 키즈스플래시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키즈스플래시는 아이에 맞춘 어린이 전용 수영장입니다 친환경 해수풀로 아이들에 맞는 물높이 33도의 따뜻한 물온도 최고의 수질관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영 교육부터 샤워, 귀가까지 아이들을 위한 토탈 케어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키즈스플래시는 선생님이 다릅니다 키즈스플래시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 개인별 학습 지도가 다릅니다 수영 전문 지도 선생님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이 이루어집니다 소수 정의의 교육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아이들의 자신감과 실력을 키워줍니다 제가 20년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키즈스플래시라는 수영장을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만들게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엘리티 수영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수영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이윤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수영을 배우고 좀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수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스플래시는 오픈이 됐고요 물론 물도 따뜻하고 수심도 깊지 않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가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빠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가족이 다 행복한 어떤 그런 수영장의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쪽으로 계속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구들이 개발이 될 거고요 스플래시는 참 행복한 곳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는 사업의 모토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곳 키즈 스플래시 꿈을 소통하고 있는 아이들 사계절 내내 33도 친환경 해수풀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들의 꿈이 자라도록 키즈 스플래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통해 아이의 성품과 생활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학업제 서울시 3학년 수영 의무화와 전학년 확대 실시 예정으로 어린이 수영 수업은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교육 사업입니다 키즈 스플래시는 아이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강습과 세심한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교감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성 교육과 근무 조건 등을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과 건강함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 키즈 스플래시의 목적입니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형 인재교육 아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해수풀이라 아이를 입고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 말려주기 수영복 아래 펴주기 로션 발라주기 또 셔틀버스까지 전부 선생님이 아이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좀 든든했고요 그리고 또 물온도도 따뜻하고 선생님들이 끝나고 머리를 말려주셔서 저희 아이들은 수영장 와서 감기에 든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수영장 선생님들이 아이들 목욕시켜서 보내니까 집에 와서 바로 잘 수 있고 이게 엄마로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키즈 스플래시는 1대4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거의 개인적으로 1대1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이들의 진료 상태나 몸 상태를 파악을 해서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수영장이고 소그룹 정의 교육이라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맞춤 교육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요 4대1 소그룹 교육은 그런 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력은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납니다 아이들의 희망이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키즈 스플래시 키즈 스페 kosher 대 2 키즈 스플래시 terrorist